자 시작하겠습니다 Not all 이라고 하면 모두가 아니다 모두는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돼 모든 곰들이 하이버네이트라고 하면 겨울잠을 자자잖아 모든 곰들이 겨울잠을 자거나 겨울동안 잠을 자는 것은 아니다 라고 나와 있겠죠 똑같은 말이에요 하지만 many, especially 라고 나와 있는데 콤마, 콤마가 나오면 맨날 얘기 나와잖아 명사 나오고 콤마, 콤마라고 나오면 이거는 말 그대로 부연 설명이야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한번 볼게 특히 who live in northern area 자 북쪽 쪽에서 북쪽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것들한테는 대부분 그렇다니까 아 여기서 나온 이 many가 누군지를 부연 설명해주고 있네 라고 보면 되겠지 어떤 것들이야? 북쪽 지역에서 살고 있는 녀석들이겠지 A번이 있는데 가볼게 they do this, 그들은요 do this, 이것을 합니다 not because, 동그라미 치고요 but because, 동그라미 칠게요 뭐뭐가 아니라, 뭐뭐 추위 때문이 아니라, 뭐때문이야? there is a lack of food, 음식의 부족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bears, 이 곰들은요 hibernate, 동면에 들어갑니다 겨울잠을 자러가요 for 부터 lowly 하면 대략 100일 동안 자러 갑니다 비록 그들이 can't stay in their cave 그들의 이 동굴 안에 멈출 수 동굴 안에 있을 수도 있지만 for, 어디까지, up to가, 뭐뭐까지거든요 최대 7달 동안 동굴 안에 머물지라도 약 100일 정도는 동면에 잔다 겨울잠을 잔다 이 말이겠죠 이 겨울잠을 자기 전에 곰들은 go throw라고 하면 겪다 라는 뜻이야 뭘 겪어? appear with 기간을요 어떤 기간? excessive 초과적인, 과도한 이런 뜻이야 과도한 eating, 그럼 과식이겠지 과식과 과학의 음료수를 먹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자 여기서 말을 하는 건요 A라는 게 문제가 지금 뭐였어요 얘들아? 오른쪽 한번 볼게요 자 A의 두 디스와 B의 두 디스를 보라고 했잖아 그럼 A의 두 디스는 뭘까? 그들은 취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것은 뭘까? 겨울잠 자는 거네 찾았지? 그럼 D, B번 가보겠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합니다 뭐하기 위해? 45kg의 지방층을 저장하기 위해서니까 여기에서 나온 두 디스는 뭘까요? 과식이겠죠 이거는 겨울잠 자는 거였고요 그럼 답은 하나 나왔겠네요 자 그리고 그것은 intern 걸로 치고요 intern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라는 뜻이야 자 결과적으로 허락을 합니다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뭐하는 동안에? 그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그래서 이 겨울잠을 자는 동안 곰의 온도는 drops, 떨어집니다 대략 3에서 4도 정도 떨어집니다 이 곰은 does not wake up 동사 표시하고요 일어나지 않아요 at all during the hibernation period at 부터 all까지 during부터 끝까지 여기서 보셔야 될 표현은요 not at all이야 자 이거 떨어질 수 있어 not at all이라고 하면 전혀 라는 뜻이야 전혀 일어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뭐하는 기간에? 겨울잠을 자는 기간 동안에 이것은요 의미합니다 답부터 it does not eat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아요 뭐하는 동안에? 여전히 burning 자 burning이란게 원래 불을 타다 뭐 뜨겁게 데우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쓰였을까요? 이것은 의미한다 먹거나 마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여전히 burning 태우고 있습니다 약 4천 칼로리를 하루에 아까 먹었던 이 수많은 45kg에서 얘들을 태우고 있나봐요 요렇게 화살표를 하면 좋겠네요 that's why 적어볼게요 요거 은근히 잘 넘을 편이에요 그러한 이유는 하고 들어가면 돼 그러한 이유는 need to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음식 자 그렇게 많은 그렇게 많은 음식을 beforehand 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 얘들아? 미리 란 뜻이야 그래서 by the time 하면 뭐 뭐 할 때쯤이거든요 일어날 때쯤 a bear 곰은요 will have lost 25에서 40% 가량을 잃어버려요 그의 몸무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윗글의 목적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글의 목적입니다 the advertised bears in a Jew 자 동물원에서 곰을 광고한다고?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었어요? 약간 곰의 겨울잠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to collect donation for wild bear 자 야생곰들을 위한 기부금을 수집하려고 그런 말도 없었네요 3번 비난하려고 사람들을 4부터 끝까지 동물실험 그런 말도 없었죠 explain 설명합니다 겨울잠을 자는 곰들에 대해서 설명 답은 4번이겠네요 정보를 주려고 어떤 정보? 곰이 먹은 음식에 대한 정보를 주려고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모든 곰은 동면에 들어간다? 아니 북쪽이 더 많이 북쪽은 대부분 나머지는 뭐 드갈 수도 있고 안 드갈 수도 있고 그렇죠 2번 곰은 동면전의 평소와 동일한 양? 아니 많은 양 동면증의 곰의 체온은 올라간다? 어 아까 떨어진다 drop 이란 단어가 있었습니다 drop 떨어지다 한 번 더 적어줄게요 4번 곰은 동면 중에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는다 잠만 잔다고 했잖아요 4번 그러니까 많이 먹는다 했지 동면이 끝나면 증거가 아니라 감소 4번이 되겠네요 9번 볼게요 두 디스 두 디스라고 했는데 아까 적어놓았던 것만 볼게요 첫 번째 두 디스는 겨울잠 두 번째 두 디스는 과식이겠네요 자 A번 겨울잠에 해당한 걸 찾아 봅시다 슬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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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읽고 찾아가면 보다 여기를 먼저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어마운트 오브 바디 웨이트 배어 곰이 이 동면 기간 동안 뺀 몸무게라고 얘기했는데 이 몸무게의 양을 얘기했어요 아까 몇 개서 몇이었죠 25에서 40이었으니까 어디를 밑줄 치면 되겠습니까 25에서 40을 이렇게 밑줄 치면 되겠네요 레이어 오브 펫 지방층 곰이 저장하는 뭐하기 위해서 그들이 자는 동안 살아남기 위해서 지방층을 저장하는 거 아까 몇 킬로라고 했죠 45킬로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더 어마운트 오브 칼로리 칼로리의 양 곰이 하루에 태우는 칼로리의 양 그들이 동면하는 동안 칼로리의 양은 얼마라고 된다고 했어요 아까 4천 칼로리라고 했습니다 부럽네요 자 로우 피어리스 오브 베어스 하이버레이션 대략적인 곰의 동면 기간은 100일 정도라고 얘기했습니다 템퍼러처 온도 곰들이 동면 기간 동안에 잃어버린 온도는 몇 도? 3에서 4도 여기까지 볼게요 자 대부분의 회사들은 웨이스트 동사 표시하고요 이 색깔이 왜 나오지? 거대한 양의 돈을 낭비합니다 어디? 마케팅에 우리 모두는 알아요 얼마나 이 낭비인지를 It is to spend precious dollar 자 precious dollar는 귀중한이야 이 귀중한 달러를 새로운 마케팅에다가 쓰는 것 어떤 마케팅? yield no result 어떠한 결과도 yield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는 얻지 못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얻지 못하는 이 새로운 마케팅에다가 노력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요약 내용이거든요 일단 해석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일단 처음부터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엄청난 돈을 엄청난 돈을 낭비한다라고 나와있잖아 근데 낭비한 이유가 뭐였어? 마케팅에 어 여기 쓰면 안되겠다 마케팅에 돈을 쓴다고 하는데 이 마케팅이 어떤 거야? 어떤 결과도 낼 수 없는 마케팅이 되겠지 알겠지? 왼부터 볼게요 우리가 see the sales report 이 판매 보고서를 볼 때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what, want, wrong 무엇이 잘못됐거나 또는 최악이거나 이런 말이겠죠 뭐가 잘못됐거나 최악이거나 또 whether 우리의 제품이 is really 정말로 as good as we thought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겠지 여기까지 하러 오네 미안하다 하지만 what if 라고 하면 만약 어떨까란 뜻이야 적어놉시다 만약 어떨까 만약 그 제품이 아 그 문제가 wasn't the product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면 어떨까라고 얘기했어 아 그럼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걸 등장을 시켰네요 하지만 그 제품은 어떨까라고 물었습니다 또 what if 만약 문제가 what's the way 방식이래요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식이랍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야 문제점은 제품을 이야기 즉 전달 하는 방식이 되겠네 그래서 그 문제는 간단하답니다 그래픽 아티스트라고 하면 이 그래픽을 하는 아티스트라고 하면 되겠지 얘와 디자이너는 have 동사 표시하고요 agree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그리고 알고 있어야 모든 것 어떤 포토샵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haven't read 동사 표시하고 하나의 책을 읽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haven't read 당한 권의 책도 보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대한 writing good sales copy 자 이게 무슨 뜻일까 writing good sales copy 좋은 광고 카피 문구라고 보면 돼 좋은 광고 문구를 쓰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 아 그러면 나온 게 뭐냐면 디자이너가 있어 이 디자이너는 포토샵도 잘해 편집도 잘해 근데 이거는 잘하는데 뭐를 하지 않았냐면 이 좋은 광고 문구에 관련된 책을 전혀 읽지가 않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하나도 없다가 되겠지 그래서 how many of them 그들 중에 몇 명이나 알고 있냐 how to 명확하게 하는 법 뭘 명확하게 너의 메시지를 따라서 make a customer listen 뭔 뜻이야 고객이 들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얼마나 어떻게 알고 있냐 이런 말이 되겠죠 the fact 사실은요 is 동사 표시하고 pretty 웹사이트 예쁜 웹사이트가 don't sell things 물건을 파는 것은 아닙니다 말이 물건을 팝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우리의 메시지를 뭐 하려면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고객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밑에 문제 풀어볼게요 너의 메시지를 만드는 것 너의 메시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 아까 분명하게 만들자고 얘기했잖아 맞지 이것은 필수적이랍니다 성공적인 디자인의 아 아니다 성공적인 뭐에 필수적이라고 했어 성공적인 이 판매 그리고 제품의 홍보가 되겠네 그럼 다음 몇 번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네 나머지 뜻 한번 살펴볼게요 클리어 분명한 디자인 말 그대로 디자인 클리어 분명한 프로모션 홍보가 되겠지 프랩티컬 실용적인 리더십 말 그대로 리더십 프랩티컬 실용적인 인베스트먼트 투자 미닝풀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 대화 이렇게 보면 돼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건 뭐였어 그들은 책을 읽지 않는다 즉 뭐야 포토샵을 만들지 않지 책을 잘 모른단 말이잖아 신제품을 위한 아이디어가 없다 그런 말 없었고요 문제가 무엇인지 판단할 만한 능력이 없다 이거 될 수 있는데 일단 남겨놓을게 최신 지식을 얻기 위한 녹서를 하지 않는다 이것도 남겨놓고요 제작한 책을 홍보하기에 투자를 하자는다 이것도 아니고 디자인은 잘하지만 이게 맞는 말이겠죠 잘 만들지 못한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2번 3번도 가능한데 더 가장 적절한 거잖아 그럼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we make 동서 표시하고 우리는 매일 실수를 합니다 크고 작은 실수들을요 실수들은 are 동서 표시하고 inevitable 이라고 하면 불가피한 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불가피하대요 하지만 우리는 are thought 동서 표시하고 배웁니다 in school 학교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는 일자리에서 그리고 mistake 실수들은요 are bad 나쁘답니다 그래서 so many us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feel 느낍니다 making mistake 뭐하는 걸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실수는 are 동서 표시하고 vital 핵심이랍니다 우리 성장에 요게 이 글의 주제처럼 보시면 되겠네요 think of trial 자 trial 이러면 시도야 시도가 think of trial 시도와 error 시행착오라고 적어놔 여기 접해서 적을게 그냥 시행착오 자 시행착오를 한번 생각해봐래 with no trial 이 시도가 없다면 이럴 때 with는 뭐 뭐 한다면으로 해석을 하면 좋아요 얘들아 한다면 there's no error error가 없다고 합니다 실수도 없고 학습도 없대요 그러니까 시도를 해봐라 이 말이겠죠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한 번만 더 언급을 해줄게 이런 뜻이야 다시 말해서 한 번 더 언급해줄게 만약에 우리가 don't focus on progress over product 이게 무슨 뜻일까 don't focus on 집중을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이 과정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 on progress 과정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cannot run if부터 여기까지 갈로 쳤죠 하는다면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배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그래서 핵심은요 lies in 어디에 있냐면 어떻게 우리가 실수를 보는지에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로부터 무엇을 배우는지에 있다고 합니다 실수들은 can be 동사 표시하고요 귀중한 stepping stone 이러면 디딤돌이야 귀중한 디딤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실수들은 we make along the way 같이 걸러줘서 앞에 거 미스텍 꾸며주고요 우리가 along the way 라고 하면 뭐뭐하는 중 이런 뜻이야 뭐뭐하는 중 자 뭐하는 중에 우리가 만든 실수들은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get to 뭐할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도록 where we want to go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 그래서 the running 학습은요 어떤 학습 comes from the mistake 실수로부터 온 학습은 이 주어가 되겠지 얘는 is 동사 표시하고 what propels us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give 동사 표시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래요 어떤 기회에 rethink 다시 생각할 기회를 주랍니다 뭘 이 실수를 그리고 진정으로 그것으로부터 배울 기회를 주라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rethink와 run을 빗금치면 되겠네요 윗글의 내용을 요약해보자 비록 우리가 실수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 할지라도 안 되겠지 우리는 배워야 돼 많은 것을 이 뎀은 실수겠네요 뭐함으로써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보는 방식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볼게요 fond라고 하면 좋아하는 약 afraid 두려움 proud 자랑스러움 cautious 조심 aware 인식 인데 답은 2번 4번 중에 하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avoid 피하다 see 보다 reveal 드러내다 conceal 감추다 deny 부인하다 그럼 몇 번이 정답이겠어? 보는 이었으니까 2번이 정답이겠네요 밑에 요지입니다 이 글의 요지는 뭐야? 실수가 학습의 기회가 된다니까 2번이 정확하겠네요 반복학습 이런 말 없었고요 부주의로 인해 생긴다 맞는데 여기 조지가 아니야 많은 발명으로 시행착오 과정이 생긴다 그게 좋다고 했지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요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 두려워한다 맞는 말이지만 말하고자 한 건 아니었죠 답은 2번입니다 이번 가볼게요 뭐뭐 조차도란 뜻이에요 자 뭐조차도 with the average temperature 자 평균 기온이 with 목적어 ing 라고 나오면 적어볼게요 뭐뭐 한 채로 자 뭐한 채로 to부터 korea까지 한국에서 31도까지 soiling이라면 치솟다란 뜻이야 자 치솟은 채로 기온이 평균 기온은 치솟은 채로 그럼 여기서 무슨 말이야 이 급상승하는 평균 기온에서 조차도 it is layer 드물답니다 to see male office worker wearing short pants 무슨 말이야 이 male office worker 이라고 하면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직장인들이 반바지를 입는 것을 보긴 드물답는데 여기서 표현해야 될 건 지각동사가 되겠죠 ing가 나왔습니다 ing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지각동사가 나왔어요 위에 적어볼게요 지각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동사 원형 나와도 되고 pp 나와도 되고 ing가 나와도 되고 이럴 때 잘 볼게요 ing가 나오면 진행을 강조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능동이고 얘는 수동이라고 보면 돼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어떤 거예요 몇몇째 사람들이 이 male office worker가 입는 거 지들이 입잖아 입혀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ing 강조를 하고 싶다 보네요 그래서 몇몇은요 입습니다 short sleeve라고 하면 반팔입니다 하지만 it looks like 그거는 긴 바지가 여전히 뭐처럼 보인다 looks like long pants가 여전히 귤처럼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서울시티 서울시는 요청했어요 회사들에다가 허락하라고 이 플렉시블 유연성 있는 옷을요 그들의 일하는 장소에서 하지만 it has had a little effect 뭔 뜻이야 거의 효과가 없다라고 시청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실제로 맞아요 제가 옛날에 뭐 이런 걸 비슷한데 잠시 인턴으로 갔었을 때 너무 더워서 반바지껏 갔다가 한 시간 동안 까였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재수 없는 눈으로 저한테 뭐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뭐 안 더운가 무튼 자 according to some interviewers 자 interviews 인터뷰어란다 이 몇몇의 인터뷰에 따르면 후부터 갈로 치고 반바지를 입기 원하는 남자들은 do not do so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생각합니다 좋지 않은 매너라고 뭐 다리 털이 있을 수도 있고 다리가 굵어서 컴플렉스일 수도 있잖아 younger generation 더 젊은 세대들은 느낍니다 short pants가 뒤에 대생약되어 있겠네요 짧은 반바지가 all practical 실용적이랍니다 더운 날씨에 맞잖아 교복도 얘들아 옛날에 그지였지만 요즘은 생활복 같은 거 나와서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긴 하던데 긴바지가 참 덥죠 하지만 늙은 세대들은 여전히 여깁니다 좋지 않은 매너라고 꼰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꼰대라고 적어줄게요 꼰대들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것 자 투두쏘우랑은 그렇게 자 투두쏘우랑은 그렇게 it's 동사 표시하고 it's 동사 표시하고 front라고 하면 뭐하고 있는 뜻일까 눈총을 봤다라는 뜻이야 어디에 abon when you go against it 너가 그것에 맞지 않은 것을 할 때 누가 한 직장인이 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문자 한번 풀어볼게요 여름날에 it's not 땡땡 이라고 나왔잖아요 to see man 남자가 긴바지를 어디에서 사무실에서 입는 것을 보는 것은 당연하다 뭐 흔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고 하니까 뭐 합쳐서 당연한 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왜냐 그들은 all the be 라고 합니다 오늘날 심지어 오늘날에도 뭐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름날에는 뭐야 드문 것이 아니다 라고 하니까 easy 쉬운 어려운 usual 이라고 하면 흔한 unusual 특이한 그건 뭐야 특이한 것이 아니다 긴바지 입는 것이 당연하다니까 이게 될 수가 있겠네요 얘도 될 수 있고요 두 개 다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안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심지어 오늘날에도 건들 수 없는 규칙이다 라고 하니까 4번이 되겠죠 왜 얘가 안되냐면 얘는 유연성이거든 유연한 즉 변동 가능 이라고 쳐가 알겠죠 여기까지 보시고요 밑에 업법상 틀린 걸 찾으라고 했는데 업법상 틀린 건 보겠습니다 wearing long pants 라고 하면 얘가 주어잖아 그건 뭐야 동명사 주어네 뭐 쳐야 돼 단수 취급 따라서 왜 이래 단수 취급이겠죠 얘는 얼이 아니라 이즈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볼게요 자 조동사 시제와 결합된 수동태라고 나와 있는데 잘 보세요 조동사가 나왔으면 조동사 나오고 그냥 bpp만 쓰면 돼 얘들아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시제와 결합됐다는 건 원래 얘들아 bpp지 이 b가 b동사잖아 그러면 과거형이 될 수도 있고 미래형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거 간단하게 묻진 않겠지 여기서는 will이 쓴다거나 have been pp 뭐뭐가 되어왔다 원래 뭐뭐가 되다라는 건데 이어지는 행동에 따르는 시제인 has had been이 나왔으니까 되어왔다 be being pp는 잘 나오는 거예요 진행이고 되고 있다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298번부터 볼게요 nothing can be done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신감과 희망이 없다면 much progress 많은 발전은요 has been made 동사표시 만들어졌습니다 뭐해? in the last six months 갈로 치고 지난 6개월간 어디? 내 영어 실력에 있어서 아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 6개월간 어디에서? 영어 실력에서 이런 말이 되겠네요 300번 보겠습니다 I made compelled 동사표시하고요 may be compelled to face danger 위험에 직면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뜻이겠죠 그럼 그것이 뭘까? 앞 문장이 되겠네요 앞 문장 nothing will 어떤 것도 will be gained 얻어질 수 없을 것이다 by ing 과거를 탓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미래 형태였고요 이거는 조동사 그럼 조동사 미래라고 적어둘게요 302번 더 좋은 날씨가 has been predict 동사표시하고 예상이 되어진다 이번 주말엔 그건 뭐야 이번 주말에는 더 좋은 날씨가 예측되어질 거다 라고 하니까 현재 완료가 쓰여졌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I'm an ordinary person 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who has been blessed 동사표시하고요 blessed라고 하면 축복이야 그럼 축복을 받아온 일반적인 사람이래 뭐와 함께 extraordinary opportunity 비범한 기회와 경험들로 축복을 받아온 평범한 사람이다 304번 브라질에서는 약 20% 정도가 어디 아마존 열대우림의 20%가 has been destroyed 동사표시하고 파괴가 되어졌다 여기 위에는 뭐였어 똑같이 현재 완료 이것도 현재 완료 썼겠네요 305번 From this grandmother grandmother 이름은 할머니겠죠 그의 할머니로부터 그는 had been dealt 동사표시하고 배웠습니다 that부터 he could achieve 동사표시하고 그는요 이룰 수 있다고요 뭐와 함께 이 persistence 하면 고집 끈기 이런 거야 됐죠 306번 가겠습니다 Many flights 많은 항공편은 are being delayed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Due to the Blizzard 라고 하면 눈보라야 이 눈보라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다 Your order 너의 주문은요 is being prepared 동사표시하고요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For shipping 글로 치고요 Shipping이라고 하면 배송이야 배송을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You can expect 동사표시하고요 너는 배달을 예상할 수 있어요 인부터 끝까지 2, 3일 안에 폴라베어들은 are being driven 동사표시하고요 driven이라고 하면 내몰리다 라고 적어나 어디로 이끌려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to extension 멸종으로 이끌려지고 있어요 왜? 증가 때문에 어떤 증가하는 기온들 때문이겠죠 그들의 이 서식지에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형태에 유의해야 할 수동태입니다 put off take care of 등의 구동사는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하나 덩어리로 움직인다 외워놓기만 해 구동사 이딴 거 볼 필요 없어 그래서 그 다음 they say that 주어 동사 이게 목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이렇게 씁니다 가져 it 그 다음에 주어 is said to 동사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309번 보겠습니다 she is looked up 동사 표시하고요 look up 이러면 존경받다야 다른 여성들에게서 존경을 받습니다 뭐로써? 영감을 주는 모델로써 is say 동사 표시하고 말해집니다 습관이 is second nature 제2의 천성이라고 천성은 이제 타고난이란 뜻이야 알겠죠? 자 그는 is spoken 동사 표시하고요 spoken well 이라고 하면 칭찬받다란 뜻이야 칭찬을 받았어 by all his classmates 그의 모든 반친구에 의해서 뭘 위해 그의 good personality 좋은 성격 때문에 312번 책들은 have been thought 동사 표시하고요 of as a window 창문으로 여겨졌습니다 책이 진짜 창문은 아닐 거 아니야 어떤 창문이 되겠어? to another world of imagination 또 다른 세계의 어떤 상상의 세계로 통하는 창문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313번 파블로 피카소는요 was load 동사 표시하고요 웃어졌습니다 여기서 웃어졌다는 게 약간 비웃음을 생각하면 돼 어디에? at by many of his contemporaries 저걸로 칠게요 contemporary라고 하면 동시대야 그의 동시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했다 for his unusual style of painting 갈로 치고요 특이한 이 그림 기법 때문에 동시대 사람들에게 많은 비웃음을 받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14번 it is none 동사 표시 알려져 있습니다 데프터 갈로 치고요 단 하나를 먹는 것은 it 동사 표시하고 natural cure 뭔 뜻이야 자연적인 치유 방법이랍니다 to reduce the effects of stress and anxiety 자 뭔 뜻이야 스트레스와 이 불안감 자체에 대한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자연적인 치유를 했다 이 말이겠죠 315번 language 언어는 is thought 라고 하면 뭐뭐로 여겨지다 라는 뜻이야 뭐로 여겨졌어 to be the source of human achievement and progress 까지 관로 칠게요 자 인간의 성취와 과정의 아 과정이란다 진보겠죠 성취와 진보에 대한 원천으로 여겨진다 바로 뭐 언어라는 거는 이거 인간의 업적과 진보의 원천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316번 해석 먼저 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genetic 유전적인 요소는 여겨집니다 to contribute 기여한다고 약 30%가 인간의 수명에 기여를 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답을 한번 적어볼게요 일단은 아까 봤었던 여기 위에 예를 쓰면 될 것 같아요 it is said that 이니까 일단 먼저 적어볼게요 it is said that 쓰려고 했는데 believe잖아 그건 뭐야 it is believe 너무 성격이 급한가 봐 내가 believe that genetic factors country beauty about 30% to the human life span 이라고 적어놓으면 됩니다 밑에 있는 거 전부 다 외워놓으시는 게 웬만하면 좋을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볼게요 서둬 via 육장 시장 시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